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우수화 23장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우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지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우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우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우수화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여우수화의 마지막 권면이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주말이 여러분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남기시겠어요? 어제까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그거 꼭 나한테 좀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죠. 아무래도 자기의 생각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말해야 되겠다는 말만 골라서 가족들에게 남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근에 단임자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저희 부목사들 사이에서 있을 때 저희들 만나면 얼마나 비장하게 말씀하시는지 저희 부목사들 사이에서는 목사님이 유언하시는 것 같아. 오늘도 유언하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넘겨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고 또 저희 마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23장 말씀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 모든 정복전쟁을 이끈 위대한 장군이기도 했던 여우수아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 지도자가 없이 살아가야 되는 형편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 새로운 땅도 얻었고 각 지파가 그 땅들을 다 분배해서 정착도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내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할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룰 핵심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우수아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우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권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 말라라는 권면이에요. 너희들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라고 하는 권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라라는 권면과 하지 말라는 권면은 사실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우수아가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14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여우수아가 의도적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무려 14절 가운데 13번이나 들어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우아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우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 정복전쟁을 마치고 지금까지 잘 올 수 있게 하셨던 그 여우수아의 하나님이 사실은 여우수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나를 보고 따라 살아왔다면 아니 너희의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을 나에게서 옮겨서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우수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런데요. 여우수아가요. 나 이제 죽을 날 됐다. 넌 내 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하고 덮어놓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우수아는요. 덮어놓고 내 말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고 확실한 근거를 대면서 이 확실한 근거를 펼쳐놓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아는 그 너희의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에 그들을 이끌어오셨고 그리고 현재의 지금을 만드셨는지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요. 그리고 그 근거에 제시해 보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 미래에도 어떻게 하실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우수아는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과거에 봤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오셨잖아. 그리고 현재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너희가 이것을 갖고 있잖아. 4절이 지금 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회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봐라 너희들이 그 기업을 다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하여 당연히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수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직접 싸우셨잖아.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전쟁에서 그들을 몰아내셨잖아. 현재의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너희에게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잖아. 이제 너희의 각지파마다 그 땅을 가지고 있잖아.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며 지금 남겨져 있는 족속들로 다 쫓아내시며 너희를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게 마땅하잖아. 너희의 하나님, 과거의 그 하나님, 현재의 그 하나님, 미래의 그 하나님 생각하며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펼쳐놓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우서와는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무엇을 권면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우서와의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떠나가지 말라라는 권면이에요. 여우서와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우서와를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우서와를 찾아와서 처음으로 여우서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우서와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23장 6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남겨줍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요. 주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이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뒤에 그의 명령을 통해서 반복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않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고 표현된 이 원어성경은요. 그 의미가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는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셔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시며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쫓아내셔서 그렇게 승리해왔던 것처럼 너희 앞으로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떠나지 않는 삶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사는요. 단호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해요. 그런데요. 그저 단순하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가적인 단어를 붙였어요. 오늘 우리 성경으로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번역된 이 번역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원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보호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지 않게 흐트러지지 않게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그가 죽으면서 남겼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그가 마지막에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은 뭘까요? 먼저는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를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남겨진 민족들과 하나 되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혼인하지 말라고 말해요. 12절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만나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과 그 방식과 섞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한 가지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이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읽어진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남긴 마지막 곤면의 말씀이 이스라엘 지파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라고 믿어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아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제로 결혼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난 20년간 저희 부부의 삶을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가정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책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 고백되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저희의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은 진짜 많이 세우고 살았습니다. 20년 결혼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살았는데 계획대로 된 게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정말 없어요. 모든 계획들 다 하나님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걸로 바꿔가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실 때마다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계획의 바꾸심이 매 순간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혼하고 미국으로 훈련 들어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훈련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저희에게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 월마트에서 트럭으로 자신들 남은 물건이 있다고 가지고 와서 아이들 기저귀도 주시고 빵도 내어주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살려고 들어갔던 집은요. 물이 안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하수구가 없는 집이었어요. 거기서 간이 브루스타 스토브 갖다 놓고 요리하고 커다란 버켓 하나 갖다 놓고 버켓에다가 물 받아서 설거지하고 그거 버릴 데 없으니까 들고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화장실 저 멀리 화장실까지 가서 거기다 부어서 버리고 또 거기 깨끗한 물통 하나 준비해서 물통 받아와서 살았던 것이 1년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들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았죠. 저희 아이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감염돼서 매달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큰 사고를 만나서 세 번이나 수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여우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워왔잖아.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과거에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너를 대신하여 싸웠던 것이 나잖아. 너 오늘 너의 삶은 어떻지? 어디를 갈지를 알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오늘 너를 설교하게 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나잖아. 그러면 내일의 너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어?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그러니 너가 할 일은 단 하나야. 나를 가까이 하고 오직 나만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나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다 다릅니다. 기도의 제목도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그 비결은 하나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까지 하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저의 생각 저의 결정 저의 반응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 없어서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도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밖에 없는 계획 세우고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딱 붙어서 주께 가까이 하는 삶 살게 하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주님 앞에 붙어서 하는 삶 살게 하소서 생각 가운데 주님 하나님 가까이 계소서 결정의 순간에 주님께 딱 붙어서 결정하게 하소서 모든 말과 반응들 앞에 주님께 딱 붙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하루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실험해야 되든지 주님께만 딱 달라붙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게 나옵니다 우리가 죽게 나옵니다 주여 죽게 가까이 하는 인생을 책임주시는 주님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 이 아침에 부어지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 없어서 그렇게 은혜를 더 하여 주 없어서 두 번째 기도 후에는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어 주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어 주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스스로 조심하여 마음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오늘은 주님을 사랑한 하루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 없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오늘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루였다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강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 없어서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그렇게 그 안에 지켜나가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한 고백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한 하나님 생각하는 아무 생각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의 모든 사양을 주님의 에너지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한 그 주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허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 그 시간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